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타리는 주로 이제 길가나 논밭둑 또 돌담장 같은데 근데 주로 자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도 강변에 이렇게 돌로 이제 둑을 쌓아놨는데 그 틈 사이에서 이제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기가 뻗어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걸 하늘수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열매가 이제 나중에는 제법 어른의 주먹 크기만 하게 자라가지고 노랗게 익는데 그걸 이제 하늘수박이라 해가지고 약으로 쓰고 이제 하늘타리의 양맹은 관루건 천화분 이렇게 이제 양맹으로 부르고요. 이제 맛은 달고 쓰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 봄철에 막 도단하는 부드러운 이런 어린 순은 나물로 데쳐서 묻히거나 기름에 볶아먹는 그런 나물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뿌리는 폐와 위장에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진액을 만들어가지고 갈증해소라던가 마른 기침 또 그리고 이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하면은 두통이 오고 또 갈증도 오면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도 생기는데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고 또 이제 황달이 걸렸을 때 입에 침이 마르면서 갈증이 나는 증상도 동시에 치료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종기 같은 그런 피부병이 잘 안 걸리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툭하면은 종기를 앓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제 깊이 살 속에 근이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 근이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은 계속 고름이 나고 피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늘다리 뿌리를 찌어서 붙이면은 종기 근을 뽑아내고 새살이 빨리 차오르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는 주로 이제 화상이나 동상 입은 곳에 약으로 썼고 또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은 이제 가래를 삭혀주는 거담 작용 또 기침이 심하게 나는 증상 또 통증이 있는 증상 그런데 소염제로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뿌리를 캐 보면은 좀 오래된 뿌리는 사람의 장단지 굵기 정도씩 되는 뿌리도 나오는데 그 뿌리를 이제 뿌리에는 아주 우수한 식용 전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이라는 책에는 뿌리의 전분을 이용해서 떡을 쪄어서 만들어 먹고 또 국수를 만들어 먹고 또 빵을 구워서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씨앗은 차를 끓여 마시고 열매는 술에 담가서 먹었다고 그렇게 식용법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